앞으로 전동킥보드를 비롯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집니다. 특히 오토바이 면허증 취득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. 18일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위원회는 지난 14일과 15일 양해간 집중토론을 벌인 끝에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 해소,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활성화 방안 등 두 개의 의제를 두고 규제 해제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. 위원회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유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25km per hour 이하 속도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전면허를 면제합니다. 안전문제 발생을 대비해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입니다. 향후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자전거도로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